아빠랑 사장님! 아빠 사장님! 아빠? 이거 쪽에 어떻게 더 어울려요? 아빠, 저 오늘 오후에 어울려요 아빠 이거 240살 주세요 240살 주세요 240살! 꼭 딸린 거! 꼭 딸린 거! 정신이잖아요 네 손님, 일로 오세요 아 손님인가? 아빠인가? 아빠죠, 아빠 그래, 우리 딸 이거 40살 맞죠? 왜 끼져? 아빠 집어넣어! 물을 집어넣어! 아빠, 아빠 우겨 넣지 마요 진짜 이쁘십니다 손님 하나 사 드시는 거예요? 아 그래? 네? 아 손님! 손님 별로 그냥 제가 볼 때는 약간 안 어울리신 것 같은데 잘 어울리잖아요 아닙니다 손님 사실 이쁘게 입은데 그래? 아, 감사합니다! 신발 얻었다! 아빠! 어, 그래 사실 저희는 그냥 쇼핑하러 온 게 아니라 해시태그라는 걸그룹 위에 외달하러 와봐 그 유명한 해시태그 그 그럼 저희가 바로 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바로 바로? 바로바로 어, 바로? 바로바로 어, 보일까 말까 해 아름다운 날 너무너무 힘든 날 보여줄 수 없어 우와 사랑해요 해시태그 사랑해요 해시태그 사랑해요 해시태그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아이스키 죄송한데 꼬치국 좀 더 주세요 일단 오후에 일 더 하셔야 되는데 괜찮으세요?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자, 요리로 이거 봐 어, 의리로? 의리 진짜 샴푸 맛 나 샴푸? 샴푸 맛 나요? 보자 근데 이 뚜껑 내면 맛 별로 안 나지 않아요? 그냥 음, 스멜 고소를 이렇게 고소를 이렇게 그냥 생으로 드시는 거예요? 우와 진짜 리얼이에요 우와 우와 너무 뜨거워 국물 색깔이 초록색 축구 아닌가요, 아니에요? 뭐하죠? 요즘 이슈잖아요 보날도 그러니까 아이 난 저기 빨강별로 나도 한마디 보날도 왜 이렇게 날로 먹을라 그래, 날로야 상하이가 나야 그 밴드의 의리를 버리고 그건 의리가 아니야 원래부터 메시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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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신 메신 축구의 신 하나는 어리하니 하나는 어리하니 마음이 혼자서 처음 일하셨는데 중간평가 어떠세요? 다행히 손님이 이렇게 맞지 않아서 맛있어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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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 어 어서오세요 아 고객님 뭐 찾아주시는 분 있으십니까? 저희한테 어울리는 말이야 다 어울리시죠? 이 색은 나한테 어울리겠다 내가 어울리지 언니는 얼굴 꺼매가지고 이거 안 어울리잖아 너는 뭐가 그렇게 하얗다고 이거 괜찮다 누구한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? 네 더 잘 어울려 나이가 있어야 이거 잘 어울려 좀 조용히 좀 해 진짜 이거 제가 잘못 본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잘못 본 것 같고 치마 치마 어울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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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니까 이걸로 갑시다 저도 저도 저의 비킹은 옷 안 입어요 아 그러신 거? 진짜 싫어해요 아 진짜 짜증 싸인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? 여기다가 해주세요 저는 여기다 해주세요 집보다 더 크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크게 해주세요 언니보다 더 크게 더 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건 다 뺏어가니까 좋냐 뭘 뺏어가 뭘 뺏어가 뭘 뺏어가 뭘 뺏어가 넌 그렇게 멍청해서 탈이야 멍청해서 탈이야 멍청해서 탈이야 멍청해서 탈이야 멍청해서 어? 야 너는 자 밖으로 나와라 어 어떡하지? 이거 저 옷을 한번 사주시면 안 돼요? 네? 뭐지? 네 가방 사주시면 안 돼요? 가방은? 저 이거예요 네? 이게 얼마예요? 8이 들어와서 35만 8천 원 원래 원래 저희는 친한데 어디 갔지? 어머니? 어 어머님 저기 계신다 안녕하세요 아 사이가 좋으세요? 네 아 뭘 좋아 안 좋으세요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하면 최고의 연기자가 될 것 같습니다 아 뭘 좋아 안 좋으세요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기부 허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허리 허리